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플 실리콘 맥을 활용한 취약한 환경 구성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X86 및 X64 운영체제를 실행하기 위해 QCOWDULE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COWDULE란 QEMU 가상 머신에서 사용하는 가상 디스크 이미지 파일 형식입니다. QCOWDULE로 변환하기 위해 홈브루 공식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설치 스크립트를 확인한 후 터미널에 스크립트를 붙여넣어 설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홈브루란 맹용 패키지 관리자입니다. 다음 명령어로 홈브루가 설치된 위치를 환경 변수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홈브루를 사용할 때마다 홈브루의 위치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명령어로 앞에서 추가한 내용을 실행합니다. 이 두 명령어는 홈브루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실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루 명령어로 홈브루를 확인합니다. 취약한 가상 환경 중 하나인 msfv2를 구성하기 위해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msfv2 압축 파일을 해제한 후 터미널에서 다음 명령어로 QEMU 관련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3иса 4 situations 2 ACS 4 4 ACS 5 4 ACS 5 2 ACS 4 4 ACS 5 5 ACS 5 5 ACS 6 압축 해제한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다음 명령어로 vndk 파일을 qcorder 분류의 파일로 변환합니다. utm을 실행한 후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타트 페이지에서는 에뮬레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덜 페이지에서는 아덜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덜 페이지의 어드밴스드는 스킵 iso 부트를 체크합니다. 장치 페이지에서는 아키텍처를 확인한 후 메모리 및 cpu를 지정합니다. 스토리지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크기를 지정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공유 폴더 페이지에서는 공유 폴더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 페이지에서 가상 머신 이름을 지정한 후 오픈 vm 세팅을 체크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vm 세팅에서 qemu 탭을 클릭하여 uefi 부트 설정을 체크해제한 후 벌룬 디바이스 및 유즈로컬 타임4 베이스 클락 설정을 체크합니다. uefi 부트를 설정하면 정상적으로 가상 머신이 실행되지 않음으로 체크해제를 해야합니다. 벌룬 디바이스는 게스트 운영체제가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램을 지능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utm에서 권장하는 설정입니다. 유즈로컬 타임4 베이스 클락은 게스트 운영체제의 시간을 호스트 운영체제의 시간과 동기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브에서 id 드라이브를 우클릭하여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한 후 추가 및 추가를 클릭하여 앞서 qcw로 변환한 파일을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msfv2 가상 머신을 더블클릭하여 실행합니다. if we suit up for a topic It needs the plan to find out. and if we suit up for a topic we should learn from each other if we build up on each other in order to change. msf어드민 및 msf어드민을 입력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utm의 에뮬레이트 기능을 통해 애플 실리콘 맥에서 x86 및 x64 운영체제를 실행하였으며 vmdk 파일 외에도 ova 파일 등도 fuge order 분류의 파일로 변환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